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김여정 부부장이 비난해도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며 또 한 번 참았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당장 이달 말 유엔 연설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놔야 할지 고민입니다. 장원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문재인 대통령 실명 비판에도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김여정은 우리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현장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을 우몽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며 SLBM 발사는 자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같은 날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서는 한미정보당국의 감시망 안에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갈 경우 9.19 평양 공동선언 3주년과 다음 주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계기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총회 연설의 전반적인 기조는 그대로 가겠지만 세부 내용은 마지막까지 다듬고 수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침묵하는 청와대 대신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나섰습니다. 통일부도 상대에 대한 기본적 예의와 존중은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것을 두고 지난 7월 일본 외교관이 문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때와 반응이 너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이틀 연속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채널A는 이틀 연속 국가안전보형을 지켜야 하듯이, 채널A 뉴스 장원으로 진을 줘서